네. 간제 간제바람이 불었고 네 맞아요. 삼 사 년 전부터 집안의 상문으로 인해서 상문으로 인해서 집안에 간제바람이 불었다 지금 그러거든요. 맞아요 제가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왔거든요. 제가 얼마 전에 지금 한 달도 사실 안 됐는데 씨다른 동생이라고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전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나타나서 이제 자기 몫에 대한 재산을 달라 이러는데 정말 그 동생이 제 동생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부분은 어떤 키워한 부분이 없는데 그걸 돈을 줘야 되는 건지. 당신은 엄마한테 돈을 기여를 많이 했어요. 어머니 그래도. 같이 지내면서도 저는 자식으로 보기는 했다고 생각해요. 내가 봤을 땐 엄마랑 같이 그렇게 지난 세월을 안 지냈잖아요. 엄마가 재혼했을 때 다른 남자랑 살았을 때. 네. 이 동생 난 거잖아요. 그러면 언제도 떨어져 살았다는 뜻이거든요. 네. 아닌가요. 맞아요. 나이 먹어서 엄마가 그냥 애로워서 찾았을 뿐이고. 엄마는 과거 이야기를 안 했을 뿐이고. 네. 좋잖아요. 네. 근데 내가 점을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언니 배달은 동생 맞아요. 물론 유전자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으면 하세요. 네. 응 근데. 언니는 엄마한테 그렇게 잘해서 엄마 돈 유속을 저 유산을 받아야 되고 이 동생은 엄마한테 왕래도 안 했으니 너는 받아들 필요가 없다 그거잖아요. 그러면 당신 엄마가 이 아이를 버렸던 생각은 안 하세요. 당시도 벌이 받았겠지 힘들었겠지 쫓으면은 그런 나이 먹어서 찾아갔겠지 아닌가. 응 그러면. 어쨌든 얼굴 봤던 안 봤던. 뭐 배는 똑같이 씰은 다르게 했지만 저한테 보이긴 그래요. 배는 똑같이 보여요. 응 그래서. 이걸 떠나서서 떠나서 만약에 지금 간젯바람이 부렸다고 그랬잖아요 상문칙으로 인해서. 소송을 건다면 당신은 백프로 집니다. 응. 응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물어본다면. 당신은 지는 싸움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. 왜 갑자기 혼돈은 슬었겠지. 응 혼돈은 슬었겠지 왜. 나는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도 안 들었었고 왜 갑자기 엄마 돌아가셨다는 뭐 통보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그렇게 와서 돈 내놓으라 저부터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. 어. 억울해서라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억울해서라도 그 버림받았던 자기의 신세가 너무 차량해서라도 응. 그래서 뭐 돈이 얼마 된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된지 모르겠지만 참 이래서 학생 요즘은 뭐 친남매들도 뭐 소송하는 사람들 많고 뭐 그렇더라고 보니까. 엄마가 잘못이에요 큰 잘못 그냥 당신한테 너한테 동생이 있었다라고 말했으면 좋았을 것이고 그 동생을 한번 찾아봤더라면 좋았을 텐데 엄마가 생각이 많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. 응. 그러다 보니 뭐 이 아이 입장에서는 응 돈 엄마가 좀 얼마 주고 간 것 같으니까 돈 뭐 싸움 하자는 거 이 아이 입장에서 그렇다고요 당연한 거고 언니는 꼼짝없이 줘야 되는 거고요. 제가 봤을 때는 이복 동생 맞습니다. 아 저 밑으로 동생이 보이나요. 보여요 응 당신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이 말을 차라리 남겨주고 갔다라면 좋았을 텐데 그 어이없이 당신은 당하는 거잖아 지금 응 어이없이 당하는 거 당하지만 어떤 싸움을 해도 야 이 당신 동생은 저는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소송을 해도 뭐 뭐 유전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. 집니다. 다 그것도 할 거고 어차피요. 소송 들어가면 그냥 좋은 선에서 저는 매듭 줬으면 좋겠어요. 그냥 뭐 합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? 합의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이게 무슨 저기에요. 엄마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가신 엄마는 자식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안 그래요? 그럼 저는 어차피 그냥 그 목숨을 더 줘야 된다는 건가요? 예. 변호사가 말했을 거 아니에요. 변호사 이 정도면 변호사 살 거라고 저는 믿는데요. 왜 안 주려고 자꾸 바덩바덩하세요.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좋아했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이제 저 동생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길어요. 당신은 엄마 잘못이라고요. 당신은 엄마 당신은 어렸을 때 떼어놓고 응. 다 집 나갔잖아. 당신은 나이 먹어서 엄마 찾았잖아. 그런 말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당신은 엄마 잘못이라고 어쨌든. 아. 알겠어요. 미안해요. 좋은 말 못 해줬어. 그러나 좋은 말 해준 거 맞아요. 당신 동생 맞으니까. 소상해도 지는 싸움이니까 깨끗하게 합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힘내시고요. 저도 잘 Hope . 좋아? 좋아? 궁금하신 Houston had fare 왕도 그렇게essa? 좋아 slide? ting him to make his own district. 아버지! откуда buat오? 엄마는 또 왜 마 Alex, pewno學을 위한 거야? Amanda, Are you? 감사합니다.